니콘 쿨피스 P330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작고 가벼운 크기 내에서 상단의 촬영모드 다이얼과 메인 커맨드 다이얼, 후면에 멀티셀렉터의 휠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이얼과 동선 녹화 버튼을 비롯한 기본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펑션 버튼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오측 하단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카메라를 파지해서 펑션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최적화된 단순하지만 최적화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펑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펑션 버튼에 대한 기능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기능들을 맨 앞쪽으로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가장 최압선으로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드라이버 모드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펑션 버튼을 불렀을 때 드라이버와 관련한 기능들이 먼저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니콘 특유의 짜임새에 있는 디테일한 설정들이 돋보이는데요. 줌 메모리, 사용한 메모리를 기억하는 그런 기능들을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도 결정할 수가 있고 저는 새로 켰을 때 세부적으로 24mm부터 120mm까지의 시작주면을 미치시키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정을 통해서 조리개 우선이나 셔터 우선에 대한 선택 버튼을 전환할 수 있는 니콘 TSR이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표시가 방향 설정, 노출 정보 값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익숙한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얇고 작고 가벼운 그런 부피 내에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지만 갖출 것들은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조작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